10년만에 졸업하는 주제에 그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대표연설식이나. 왜 이래? 우리 아들. 왜왜왜왜. 엄마 우리 인호가 진짜 효자야. 나 합격. 우리 인호 대학 합격했다. 진짜? 진짜 진짜 합격이야? 아이고. 아이고. 인호야. 야 이건 진짜 얘 대학 간 거 수정락뿐이다 진짜로. 인정. 그런 의미에서 네 대결은 승락한다. 그건 당연한 거고. 인호야. 아이고 장하다. 아이고. 아이고. 복수야. 아 쌤. 축하한다 고생했다.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 무슨 말씀은요. 복수가 열심히 해서 그렇죠. 아 사진기 주세요.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. 아 선생님. 아이 괜찮습니다. 아이 선생님 같이 찍어. 아이 가족끼리인데 뭐. 아 그러세요. 아 찍어. 아 찍어. 아 찍어 쌤. 아 찍지 쌤. 아래. 보이바보이. 아잇 괜찮습니다. 교장 선생님. 아 이게.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. 그러시네. 예예. 아 그럼. 자 찍습니다. 아우.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. 아하하하. 자 그럼 찍겠습니다. 포즈 취하시고요. 하나 둘 셋. 야, 강복수. 야, 손수정. 어때? 아직 잘 어울려? 완전 잘 어울려. 나가자, 우리. 어딜? 둘만의 졸업식을 해야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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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